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 준비가 된 순간 그리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걸음의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에 그리하면 이라는 축복의 접속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를 먼저 얻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주